울진구는 오는 1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전문교육관에서 농기계전문인력 양성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22년 농산업기계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산업기계전문기술교육은 농작업의 기계화와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늘어난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671명과 하늘본부 44명 등 총 71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와 굴삭기, 지게차, 용접 등 4개 과정 37개 반으로 운영되며 이론 및 안전교육 2시간, 현장 실습교육 4시간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반과 심화반, 자격증반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기본적인 기계 구동에서부터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황증호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활용을 통해 노동력 경감과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